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 시장 나란히 1.07%씩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많고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풍부한 유동성 속에 연이어서 강세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 흐름 따라서 풍부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종목 전략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회의,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트맨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최충성 전문가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종목 진단해드리고 또 투자 팁들도 알차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여러분의 상황이 딱 맞는 진단 내려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목록 나옵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가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종목 상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대우부품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2,561원 그리고 비중 8% 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은 그렇게 아직 크지는 않은데요. 수소차 보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보니까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대우부품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좀 수급이 꼬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매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5일부터 조금씩 빠졌는데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기관들이 대형주를 매수하기 위해서 추세가 몰려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 자체가 나쁘진 않고 일단 박스권을 만들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기준선도 잘 지켜주고 있고 2,400원 구간 그리고 하단에 2,000원이 잡혀 있는데 일단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잘 끌어올려주면 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한 1, 2주 정도 추세를 보고 일단 2,500원 정도는 좀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야 3,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좀 올려가고 있고 기존의 정부 정책 수혜에서도 단순 이제 수소차 이상의 사실 그린 뉴딜 정책과 일단은 좀 접목이 되면서 친환경 차와 관련해서 일단은 좀 추세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오히려 보시고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나가시고 일단 목표가는 3,000원까지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일단은 그 이상도 혹시 갈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기다리시면서 흐름을 즐기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우부품 상담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계시고요. 목표가 3,0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 종목이고요. 나무기술 신청해 주셨네요. 매수가는 3,950원 그리고 비중 15% 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3,850원 그렇게 괴리는 크지 않은 상황인데 이 종목은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언택트도 관련 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나무기술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조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에서 끝났냐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빠른 면이 있고 상승을 기존에 2,000원 때부터 2,000원 초반때부터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좀 쉬어가는 과정이고 다만 매수 자리는 조금 빠르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이 발생하면 일단 1주에서 2주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탈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그냥 추세를 좀 보신 것 같은데 일단 하단은 61선까지만 열어두시고 조금 더 열고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3,000원까지도 한번 눌렸다가 조금 큰 관점에서는 3,000원까지도 눌려가는 게 사실상 맞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거 아마 보이실 텐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보시고 61선을 이탈하면 조금 더 눌려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기회비용 측면과 하단에서 내가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비중 축소 대응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자리에서는 만약에 얘가 이 자리에서 정말 돌아서 상승으로 그냥 갈 거라면 아무리 못해도 4,170원 정도는 조금 빠르게 돌파해주는 상단에 보시면 21선이 있습니다. 21선을 좀 돌파를 빠르게 해줘야 돼요. 이번 주 안에 해주면 얘는 조금 더 상승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을 조금 기다리시면서 유동적으로 내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까를 보시는 관점이 필요할 것이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무기술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21선을 돌파하면 더 좀 힘차게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61선을 이탈하면 반대로 비중 축소하는 전략 챙겨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LP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9,500원 그리고 비중 20% 담고 계시네요. 9,500원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ELP 관련해서는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인데 일단 지금 121선을 최근에 뚫고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매물 구간에서 좀 꿈쩍꿈쩍 하는 모습인데 일단 얘도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물이 들어왔습니다. 121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상승을 하려면 저 상단을 매물 때를 좀 강하게 뚫어 올려주는 모습이 필요해요. 어디까지냐? 일단은 만원 자리까지는 좀 돌파를 강하게 해줘야 얘는 조금 더 출세 상승으로 갈 수 있다. 만약에 그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젖지 못하면 쉬어가게 되잖아요. 일단 지금 9,500원 저 만원 자리 저 갭을 발생시킨 저 자리를 좀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또 하단으로 또 돌아가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낙폭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리다기 보다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업종이나 섹터 기업들을 보실 때 그 성향이나 성격, 사람의 성격 이런 것도 있듯이 OLED나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은 그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겁먹으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일단 짧게 손절 라인은 121선으로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되 일단 9,500원 만원 자리를 조금 강하게 좀 뚫어올려주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단시간에 이번 주 안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번 주 안에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ELP까지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전화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1기획이요. 제1기획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22,000원에 15%. 22,000원에 15%이요? 네, 예, 예. 네,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좀 하락장 이전에 한 2월쯤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하셨고 그동안의 손실을 좀 많이 보셨는데 그래도 버티셨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오늘 중국 기업 인수 소식 나오면서 좀 많이 그래도 올라줬습니다. 7%가량 올려 세웠고 또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도 오늘 좀 들어와 줬는데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일단 제1기획 매수는 뭐 매수는 적정 시점에서 사실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아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일단은 뭐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보시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기간적으로? 아, 기간적으로 단기로 봤습니다. 단기로 보셨어요? 일단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일단 대형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다소 조금은 단기, 중기 사이 정도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정말 접근을 하셨다면 기계적으로 이제 이탈이 나왔을 때는 던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수급을 체크를 하잖아요. 투자자 일별 수급을 체크를 할 때 여기 보시면은 2월달 공교롭게도 이제 매수하신 그 가격대부터 외국인들이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수하실 때는 외국인들 수급을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쉽게 외국인들이 팔고 나오면 나도 팔고 나오고 외국인들이 사면 나도 사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 주체를 좀 따라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비중 자체도 다소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추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고 중국에서 빅데이터 관련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일단 좀 시장에서 이슈를 받았어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근데 보시면은 여기 121선 매물 차트는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으시죠? 예, 예. 네, 일단 상단에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딱 121선 딱 부딪힌 자리. 저 매물 구간이잖아요. 예, 예. 저기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땅 부딪히고 또 내려오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낮추고 그 뭐랄까 우리가 뛰어가면은 가속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예, 예. 이 자리가 얘가 매물대를 살짝 좀 뚫어 올려주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그 자리에 오면은 일단 일부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까지는 가능합니까? 목표가요? 예, 예. 그러니까 목표가가 지금 공교롭게도 사실 매수하신 가격대예요. 근데 매수한 가격대에 보시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내가 어떻게든 저 매수가에서 사실 나오려면 그리고 수입 구간으로 나오려면 내가 평당가를 어떻게든 낮춰야 돼요. 맞죠?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을 대신 너무 많이 실치는 마시고 아니면 전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내가 121선에서 일부 손절 대응을 하고 나머지를 좀 끌고 갈 거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지켜보시다가 121선을 얘가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121선을 돌파를 했다고 그 자리에 안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못해도 2, 3일 정도는 지켜보고 땅땅땅땅 자리 잡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천천히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효율적일까? 만약에 손절 대응을 하시기가 좀 그러시면 사실상 121선 돌파를 확인을 하고 자리에 타주는지를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죠. 일단은 만약에 이게 좀 궁금하시면 카톡방 들어와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관점에서 보자. 그리고 비중을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담으실 거면 조금만 담아주시고 본격적인 매수는 사실상 121선 돌파해줄 때 본격적인 매수 구간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1기획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프렌즈가 궁금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프렌즈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1920원이고요. 네. 한 40% 정도 됩니다. 음 1920원의 40%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네. 네네. 이 종목은 지금 일단 정치 테마주 쪽인데 왜 들어가셨을까요? 테마주 쪽도 하나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거 중에서 실적 같은 거라든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프렌즈를 선택해서 매수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일단 테마주를 좀 보고 계셨고 그런데 실적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들어가셨다고 하셨고요. 일단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언제쯤 좀 차익 실현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 같이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매수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저 이런 종목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많이 봤던 종목이고 일단은 뭐 지금 추세 상승을 주고 있는데 비중이 40%신데 일단 수익 실현을 좀 하셨어요? 상승 중에? 네? 수익은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수익을 그러니까 실현을 하셨냐고? 아니 아니 안 했습니다. 그럼 내게 아니죠? 네. 제가 매수할 때 한 3,5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딱 보신 게 맞으신데 사실 네. 일단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셔야 나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여기 딱 3,500원에 계속 땅땅땅땅 좀 부딪히는 자리예요. 아 그래요? 일단 지금은 네 완전히 뭐 추세 이탈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되 네. 11선 정도까지만 얘가 왜냐면은 11선을 좀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네. 이 자리까지도 그러니까 조금 더 남아있어요. 하단이 오히려 눌려가야 이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눌림목 이번에 발생한 눌림목을 눌림목은 기존에 이제 발생했던 눌림목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눌림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상승을 많이 해왔고 얘는 기존에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몰되잖아요. 바로 이 구간에 대한 매물 구간이 여기잖아요. 기존에 눌리면서 갔던 구간이 근데 3500원은 어떻게 보면은 15년도 16년도에 달성했던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압박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려면 얘가 상승을 하려면 눌림이 조금은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11선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3500원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얘는 3500원을 좀 뚫어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면 기계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가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수익은 아까워서 아까워서 일단 수익은 어느 정도 좀 실현을 하시고 대응을 해 가시는 게 그러니까 복리잖아요. 복리 그러니까 40%나 담으셨으면 정말 수익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셨으면 엄청나게 나왔을 텐데 그렇죠? 복리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반복 대응하시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떨어질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많이 눌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도 눌리는 게 좀 많이 진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게 떨어지면 빨리 회복이 되고 거꾸로는 상승을 강하게 하지만 눌릴 때 많이 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그 힘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1선 지지 받으면서 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프렌즈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문자로 한번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미니인지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2만 5,200원 그리고 비중 20% 담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점에 잡으셨습니다. 지금 1년 정도 부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서 좀 보완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매수가까지는 좀 괴리가 많이 남아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점이 사실 보완이거든요. 일단 보완 관련 시장은 좀 계속적으로 잘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를 받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뭐 그런 최근에 이제 보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추세 상승이 나온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미니인지는 사실 좀 지쳐진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든 좀 포트 교체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지금은 매수 단가가 안타깝게도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1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 횡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여유를 두시고 일단 상단 16,000원 구간 그리고 14,800원 사이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서 평당가가 기존에 이제 매수하셨던 25,200원을 사실 이 자리에서 바라보면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가기 힘든데 반만 줄여도 한 2만 원 정도까지 이제 낮춰진다면 한 번 가볼만 하거든요. 사실상. 죄송합니다. 일단 2만 원 정도는 한 번 가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천천히 좀 분할 매수 대응을 해서 시간을 좀 넓게 두시고 바로 덥석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회비용 측면도 우리는 고려해야겠죠. 일단은 평당가를 조금만 낮춰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넨지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 만 6,000원에서 만 8,000원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평당가 낮추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삼성 SDI이요. 삼성 SDI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36만 5천 원에 15%인데요. 36만 5천 원에 15%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종가가 37만 원이고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아, 며칠 안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님 TV 켜고 같이 보고 계시면은요. TV 소리 좀 줄이시고 저희랑 전화로만 상담할게요. 네. 네. 네, 삼성 SDI 최근에 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훨씬 더 지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일단 삼성 SDI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종목들이. 그리고 이제 신고가 달성하고 눌림목 겪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목표 가격은 지금은 신고가를 달성을 한 종목은 눌린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고 눌린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 반복하면서 움직여요. 이 말은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뭐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기존에 이제 고점을 뚫어주려고 할 건데 일단 단기 목표가는 40만 원 정도 보고 한번 수익 실현 대응하시고 다시 이제 똑같이 또 눌려주면 그 자리에서 재진입하고 조금 반복적으로 대응하시면서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목표가 40만 원 보시고 천천히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바로 올라갈까요? 40만 원까지?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이번 주 안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금은 상승으로 어느 정도 가려고 하는 힘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잖아요.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서 좀 가야 돼요. 만약에 가지 못하면 또 이렇게 눌려서 갈 수 있어요. 그럼 아까우니까 일단은 지금 자리는 천천히 한번 보시고 40만 원 정도까지 좀 빠르게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번 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한 번만 봐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2차전지 안 좋다. 그래서 겁나서. 2차전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악재가 나오려면 그런 악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실. 차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악재가 나와요. 호재든 악재든 차트가 떨어질 만하면 악재가 터지는 거고 차트가 올라갈 만하면 호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 안 좋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면 얘는 주가는 곧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맞죠? 근데 차트는 지금 아직 그걸 반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보실 필요는 있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동적으로 대응을 짧게 짧게 하자. 만약에 40만 원을 못 가고 얘가 조금 거꾸로 떨어져서 오히려 거꾸로 가서 35만 3천 원 정도 자리가 오면 그 자리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고 다음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 상담해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좀 단계적으로 40만 원 선까지 바라보시고 수익 실현한 다음에 또 눌려줄 때 재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차요. 현대차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수가는 9만 천 원이고요. 비중은 10%예요. 9만 천 원의 10%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신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좀 끌고 갈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상담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수익이 나고 계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도 굉장히 잘하셨고 다만 지금 목표가는, 목표가 좀 궁금하시죠? 네. 네, 일단 11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자리인데 11만 7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11만 7천 원이요? 아, 10만 7천 원. 아, 10만 7천 원이요? 네,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0만 7천 원 정도. 뭐 거의 다 왔잖아요, 사실. 네, 잠깐만요. 10만 7천 원이요? 지금 10만 2천 5백 원이에요, 오늘 종가가. 네, 예, 예, 예. 거의 다 왔어요. 저 자리에 오면은 일단 기계적으로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이 괜찮아요. 다만 이 현대차 관련해서는 뭐 현대차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 뭐 시장 상황과 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차 관련해서 좀 보시면은 차트가 좀 미끄럼틀처럼 옆으로 이렇게 흐르죠, 밑으로.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져갈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얘가 또 땅 이렇게 되고 또 밑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자리에서만 좀 노리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일단 10만 7천 원 자리를 좀 뚫어 올려주면 상승 여력이 정말 많다면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 도전을 해볼 거예요. 다만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보세요. 네, 좋습니다. 현대차 일단 목표가는 10만 7천 원 이렇게 설정해드렸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한국 사이버 결제. 한국 사이버 결제요? 네. 네, 아,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네, 매수과 비중. 5만 6천 원에 20%요. 네, 5만 6천 원에 20%요. 알겠습니다. 좀 글래 들어가신 것 같고 좀 고점에 들어가셔서 지금 좀 전화를 주셨어요. 바로 상담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기존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기업 실적도 잘 나고 있고 뭐 이번 년도 그리고 내년, 내후년도 일단 매출이 한 100억씩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뭐 배달 그런 것들, 언택트 관련해서도 결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매수는 언제쯤에 가셨어요, 혹시? 여기에요, 제가 이걸 한 30% 이상 제가 이익 보고 네. 이게 저 팔았더니 갑자기 그러나 6만 원까지 올라갔다 떨어져서 내가 다시 싼 거예요. 아이고, 그때 바로 40만 원. 수익이 날 것 같은 그 기대감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안 샀어도 똑같이 떨어지기는 떨어진 건데 그래서 저는 손해는 안 봤는데 그래서 계속 떨어지니까요. 네, 다음부터 반복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결국에 일반적으로 수익이 났던 사람들은 수익이 났다가 다시 이제 0으로 돌아와요. 그걸 반복을 해서 일단은 뭐 지금 잘해서 종목이 아예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잖아요. 신고가 달성하면 조금 쉬어야 돼요, 사실. 좀 피곤하잖아요. 너무 많이 쭉쭉쭉 매물대를 막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사시면 안 돼. 이게 뭐예요, 4만 원 때로는 안 내려가겠죠? 4만 원 까기까지는 지금 사실상 아니, 4만 원 돼. 뭐 해서 4만 8천 원, 4만 9천 원 이런 걸로. 그 정도 가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네, 굉장히 힘들어요. 뭐 4만 5천 원, 4만 원 정도 가주면 정말 진짜 고마운 거고 근데 지금 힘의 원리에서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잡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지분율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퍼센테이지인데 이 구간부터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차트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죠. 네. 개인들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달성을 하면 어느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신고가 돌파를 하잖아요. 네. 일단 그 관점에서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을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시면 공교롭게도 이제 5만 5천 원 저 구간 5만 5천 원 구간에서 계속 이제 부딪혔던 자리인데 부딪혔던 자리는 사실상 뭐냐면 저 구간이 매물대로 작용을 한다는 거고 저 구간을 뛰어넘어주면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원하시면 지금 자리에서 모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하단 21선 지지받는 거 보고 이제 모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 하단에 또 가면 이탈이 나오면 또 손절대행 했다가 또 바닥에서 잡아야 되고 답답하잖아요. 시간적으로. 아예 그 돈으로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낫지. 이것도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으신 양은 아닌데 사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원하시면 최대한 맥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 자리는 5만 5천 원 저 구간을 좀 뛰어올려주는 좀 양봉의 모습이 빵 하고 5만 5천 원을 좀 강하게 뚫어주면 저 자리에서 천천히 좀 진입해서 고점 자리 6만 원 정도에서는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저도 그래요. 5만 9천 8백 원에 전기하려고 그래요. 아 그때 파실려고요? 네. 근데 그 말 아시잖아요.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 맞잖아요. 아니요. 아무 땅에서. 여기는 기존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자리 다음 지금 이렇게 만들고 다음에 상승 나오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매물대 있잖아요. 네. 뭐 전고점 전저점 이렇듯이 그 매물대랑은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가 그러니까 이걸요. 이걸요. 네. 제가 3만 7천 원에 받아가지고 5만 5천 원에 팔고 지금 다시 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제가 벌긴 벌었는데 그렇죠. 더 버셔야죠. 더 버셔야 되니까 6만 원에 딱 너무 팔진 마시고 한 그럼 5만 5천 원 가면 더 살까요? 5만 5천 원 정도 가면 조금 더 비중 싫으시고 그러니까 5만 5천 원에 갔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 5만 5천 원을 좀 뚫어주는 양봉의 모습을 보시고 네. 그다음에 사시고 나머지 이제 올라가면 6만 원 정도 한번 가면 네. 나머지 한 뭐 지금 여기서 5%를 담으신다고 하면 20%는 덜어내시고 5%는 조금 더 가져가보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요.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대응할 땐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추릴 때는 추리고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지금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냥 거시기 해가지고 쭉 그냥 연말까지 가면 올라갈까요? 주가는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도 6만 원 넘게 가겠죠.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을 하진 않아요. 신고가를 어느 정도 달성하다가 피로감이 쌓이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그 낙폭이 그때가 되면 2만 원도 낼 수가 있고 4만 원도 낼 수가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중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하시고 길게는 조금 천천히 어쨌든 대응하시면서 가셔야 돼. 길게 가져가시더라도. 그렇게 대응하셔야 좀 안타까운 미련이 안 남아요.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NHN 한국사이버결제 자세하게 상담해드렸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450원에 15%입니다. 아, 3,450원에 15% 정도? 네, 네. 네, 네. 이 종목은 좀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5월 13일인가 그때 장대양봉. 음, 네, 네. 그날 그러네요. 장대양봉 굉장히 크게 좀 올려 세웠는데 그날 좀 들어가셨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 약수의권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래도 폭락장 이후에 좀 회복이 좀 빠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일단 자율주행 관련이고요. 일단은 대장주로 최근에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 움직였었는데 일단은 원래 대장주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어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양봉을 만든 자리가 사실상 얘가 차트를 다 만들었고 시세를 부출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유부품도 마찬가지고 일단 차 관련주들 특히 자동차 부품이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은 좀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수급이 조금 꼬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때부터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순환매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대형주가 이제 살짝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수급을 좀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오히려 느긋하게 보시면서 물량을 모아가야 될 때예요. 일단은 그렇게 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추가 매수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도 보려고 그러거든요. 연말 내년 초까지 보시는 거 보시더라도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잡아줍니다. 목표가는 뭐 지금 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 관점에서는 5천원, 6천원도 보여요. 8천원까지도 보이고 뭐 그렇다고 계속 끌고 가시라는 건 아니고요. 중량기 승량이라서 저는 네? 단기 승량이라서 좀 끌고 가는 편이라서 끌고 가시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대응을 하셔야 아깝지 않잖아요. 얘가 뭐 4천원, 4천5백원 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중기적인 눌림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기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단기적인 눌림은 10% 20% 눌림은 단기적인 눌림이라고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3천원 자리에서 2천원 정도 자리까지 한 번 꺾어요. 그럼 10%, 20% 정도 눌렸다가 다시 가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눌림은 사실상 5천원, 6천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 얘가 5천원까지 갔다가 2천원까지 밀려요. 60%에서 70% 정도까지는 꺾어야 돼요. 두 배 이상 가려면. 근데 아깝잖아요. 너무 중기적으로 보시던, 중기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인식을 해놓더라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수익도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보시고 일단 4천원 정도 자리만 한 번 띄워 올려주면 4,500원, 5천원까지도 한 번 도전하셔도 돼요. 일단 4천원 자리를 넘겨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한꺼번에 비중을 실으시라는 것보다는 천천히 좀 시간을 주시고 천천히 분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안 그래도 대표님께서 이 종목을 한 번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일단 적정한 매수 시점은 4천원 자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관련해서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3대 제수 개장 상황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3대 제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와 S&P 0.2에서 0.4%가량 올려세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나스닥은 소폭의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0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3대 제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경기 재개, 경제 재개로 인한 경기 회복에 조금 더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항공주와 크루즈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유가 회복과 함께 지수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식 투자, 실전 투자에 있어서 권고할 사항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부분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단 코스트 혼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려서도 아실 수도 있고 일단 유럽에서는 워렌 버핏으로 통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워렌 버핏 일단 꼭 부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립적이어야 한다. 자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10가지 권고사항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이거 마지막 것만 좀 살펴보고 이제 금기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라는 건데 일단 생각의 방향을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 분석과 내 뭐 이런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걸 지키는 건 좋은데 이런 거를 너무 주장하지 말고 좀 맞더라도 겸손하게 대응을 하고 당연하게 올라갈 내가 분석을 잘 했으니까 수익이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가끔씩 이제 앵커님께서 물어보시면은 덤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겸손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당연히 해야 할 몫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금기 사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고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러니까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라. 이런 얘기는 사실상 들어볼 수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들어볼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직접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사실상 보이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아무리 이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엔 손절대응을 한다거나 100%, 200%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5% 먹고 나오고 10%밖에 수익을 못 내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하자는 관점에서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들이 왜 파는지 혹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건데 일단 그들의 말에 기기울이지 마라 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은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은. 그러니까 지금 수급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답이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럴 것이다. 기관의 수급은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데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틀이든 3일이든 같은 모습이 된다면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너무 많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으면 주식 시장에서 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인데 한 번 손실이 나면 고점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막 따라잡으세요. 내가 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이 사실 내 원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지금부터 벌어 나간다. 물론 가는 과정들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라.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미련을 남기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수익 실현을 할 때든 매도 대응, 손절 대응을 할 때 미련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고 정말 추세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미련이 안 남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표, 내가 기본적인 재무제표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얘는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없다라고 그런 판단이 선다면 그리고 내가 팔았다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생길 수 있으나 다음에 다시 안 그러면 되는 거죠. 일단은 연연하지 말고 좀 마음을 느긋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놓은 뒤에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계속적으로 손실이 만약에 생긴다면 계속적으로 한 2, 3년 묻어주지, 3, 4년 묻어주지 하면 안 되거든요. 바닥에서 잡고 올라오는 거랑 이제 중간점에서 잡고 올라오는 거랑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잊고 지내지 말고 내가 대응해서 어떻게든 단기간에 좀 빠져나와야 된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굉장히 일일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카톡방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지역에 여기에 뭐가 개발이 되고 정말 수익 그런 걸 두 배 이상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인데 투자를 하시겠나요? 5년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은 다 이제 5년 동안 아 좋다고 하고서 이제 계약도 하고 뭐 5년 동안 가끔씩 가보겠지만 뭐 매일매일 매시간 매초 이걸 체크하지 않거든요. 이 땅의 시세를. 근데 주식만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하게 돼요. 이 종목은 5년 동안 보면 두 배 이상 갈 수 있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건데 사시겠나요? 네. 라고 하지만 바로 한옥가만 움직여서 마이너스로 찍혀도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밥도 못 먹겠고 그럴 것이거든요. 일단 부동산도 투자라는 거는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겁니다. 부동산도 매일 시세를 확인하지 않듯이 굳이 주식시장의 시세를 매일매일 체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결산하지 마라. 내 매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부동산도 내가 차익 실현을 할 때 내 매수 가격을 정확히 물론 알 수도 있지만 적정 부분 흐름에 맞춰서 내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금액이 사실상 작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히려 그런지 매수 가격을 정확히 책정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할지언정 계속해서 결산하지 말고 큰 계좌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기업들의 그걸 보시지 말고 제가 저번에 그런 말을 드렸는데 한 나무에서 자라는 사과나무나 이런 열매들도 각기 다 자라는 게 다르거든요. 시간대가. 똑같아요. 계좌도 한 계좌이지만 어떤 기업은 좀 빨리 수확을 거둘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을 조금 늦게 수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잘 보시고 계속해서 결산하지 말고 그냥 큰 관점에서 한 나무를 기른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말라. 당연한 거죠.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성향 이런 건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건 좋아요. 다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관련 것들을 보셔야지 나는 이 정부가 좋지 않으니까 얘가 뭘 하든 부동산 규제를 뭘 하든 나는 부동산에 투자하겠어. 이렇게 가면 역방향,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수익이 안 나는 거는 당연합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시고 이익을 봤다고 해서 굉장히 교만하지 마라.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죠. 내가 철저하게 분석했고 내가 밤낮으로 차트를 보고 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만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노력에 대한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일단 주인과 산책의 개라는 게 있습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 개가 앞서 갔다가 주인을 보고 다시 따라오고 주인이 밀려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4km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일단 주가도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기업 실적 그리고 경제에 좀 수렴해 간다는 관점에서 좀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투자 팁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충성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가득 채워 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